그래 이제는 더이상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해서 알릴겁니다 우린 사기캐니까 왜죠 왜죠 아 운동을 많이 했는데 난 짜릿짜릿해 집착은 짜릿해 피할 순 없어 내 손안에 있어 난 어쩔 수 없어 난 죄가 아니야 저라고 요 요 요 짝이야 사랑해줘 사랑해줘 또 사랑해줘 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또 좋아해줘 다 너의 입술만이 허기날 수가 있어 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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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키스 잘할 때는 불안해져 나 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키스 못할때도 불안해져 나 연인이라 형식적인 키스하는 지 비 안해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다 알아 아 이건 내 모습 자신한다는 것은 오오오 지팽 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어쩔 수 없어 사랑은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Say yeah Yeah Say she's you Yeah yeah Say 초보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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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자 Yeah 유병재 girl 유병재 또 황기리자 성경 도대체 안다는 거 왜 이리 많은 거 문자 이모티브 왜 안 쓰는 거 잘자 얘기하고 잡은다는 거 티비 보는 거 더 나다는 거 어젯밤 사랑한 잔만 네 말 추가한 것을 겨 왜 다정하게 못하냐 우우야 우우야 미안해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우웨 우웨 다 알아 이런 내 모습 사장난다는 것을 오 오 오 오 집행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오 오 어쩔 수 없어 다시 이런 셈이 사랑은 집행유예야 everybody 집행유예 나처럼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 저 저 저 저 저 어쩌고 부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저 저 저 저 저 그렇다면 UV가 심판하리라 집행유예 너희들은 UV가 심판하리라 집행유예 사랑은nis 감사합니다